1. 2. 3. 3. 5. 5. 5. 5. 5. 5. 그냥 환 넘어와버려. 아니 아니 내려와 내려와 갱 끌고 내려와. 5. 2. 1. 1. 1. 2. 2. 3. 1. 2. 2.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그냥 그 턱만 딱 넘어오면 거기로 골로 넘어오면 그냥 바로 넘어오는 건다 넘어졌어? 저 위에 올라갔다가 턱만 딱 넘어와요 조금 까졌는데 오케이 그랬지 거기 원래 다 점프하는 데예요 원래 너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해 오르니 너 위에 올라가서 다시 와 망해하면 내가 없으면 기다려요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 차를 갖고 내려가는 거죠? 네 어떻게 그러면 저 여러 바위 있는 데서 한번 싣게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려갈 수도 있어 출발 출발 네 이제 출발